반갑습니다 구독자여러분, 시청여러분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인연의 국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2일 월요일 일진과 다로운세를 보여야 될까 합니다 자 기사일입니다 3월 22일 월요일이 되고요 기사일인데 기사는요 누른 황이죠 누른 뱀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 됩니다 3월달에 중순을 넘어가면서 이제 뱀이 나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땅 속에서 우른 부릉이가 나와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날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 날 또 좋은 일진들이 있겠죠 태어난 일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태어난 그분들의 선생님들의 일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날에 좋은 분들은 기사일이 내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월요일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갑인날, 갑진날, 갑오날, 갑신날, 갑술날, 갑자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일은 행제수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또 연애 또 이런 것들이 승사가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또 취업 이런 쪽이 좋고요 또 금전적이라서 주식이라든가 또 돈이 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진이 되겠다 또 조심할 분들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바로 개묘 날 태어난 분들 개사, 개미날, 개유날, 개해날, 개축날 태어나신 분들은 내일은 또 금전적으로 좀 조심을 하고 구설수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을묘날, 을사날, 을미날, 을류날, 을해날, 을축날 태어나신 분들은 내일 또 사고 조심하시고 다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는 거 이런 거 또 이렇게 충동적인 그런 것들 또 우울증이나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은 내일 또 욱하는 거 극단적인 행동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사주운세는 여기까지 보아드리고요 또 타로 운세로서 또 타로 운세로서 집띠부터 대집띠까지 상세하게 먼저 짚띠분들입니다 짚띠분들은 큰 어떤 승사가 있고요 또 매매가 있고 또 어떤 당선 합격 또 이렇게 아주 재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그런 연애운 또 와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또 소띠분들은 보니까 아이고 소띠분들도 뭔가 큰 행제수가 있고요 뭐 복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금전운이 들어와 있었고 또 이렇게 나이 먹은 아저씨만 또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운입니다 또 호랑이띠라고 아이고 연하의 남자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연하를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성취적으로 크게 일어날 수가 있고 네 아주 큰 아주 길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토끼띠 운이 됩니다 토끼띠를 보니까 아이고 큰 또 이렇게 누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고요 또한 여인분들은 큰 행제수가 있어서 돈이 많이 풀어나고요 어떤 계약이나 매매가 승사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용띠든 일진이 아주 아이고 뭔가 불타오르는 그런 운이고요 그래서 뭔가 합격이 되고 뭔가 진체적인 희상이 되고 앞일이 트이는 그런 운세가 와 있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띠분들은 또 같은 뱀날의 뱀띠분들이 또 이렇게 뭔가 행제수가 좀 있네요 그래서 뭔가 좋은 소식이 오고 나갔던 여인이 만나시고 제외의 운이죠 제외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큰 소식이 온다는 건 취업이라든가 합격이라든가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띠분들은 아주 좋은 여인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여인들은 시집을 가는 그런 운이라서 뭔가 좀 그 장례를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남장례를 만날 수가 있고요 또 내 위상이 좀 올라가는 그런 운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띠분들은 보니까 아이고 좀 이렇게 남자를 또 차버리는 그런 운이 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별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운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양띠분들이 원래 이렇게 인정이 많고 좋은데 갑자기 확실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타협질이 있는데 내일은 감정기복이 확 일어나서 또 남정례보고 좀 이별을 구하는 그런 날이 되겠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원성인디님들아 또 내일은 상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고요 보니까 재력이 빵빵한 그런 상남자가 우직한 좀 오래 갈 수 있는 좀 변함없는 연애 운이 와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사업이 또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성사에 대한 그런 운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닭띠분들은 보겠습니다 닭띠분들은 내실이 강해지는 그런 운이고 뭔가 좀 섬세하지만은 아름다운 그런 날이 되겠다 모든 일이 좀 평탄한 그런 날이 되겠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띠분들입니다 개띠분들은 뭔가 해오던 일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뭔가 갖추어지는 결과물이 보이는 그런 날이 좋은 소식이 오겠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돼지띠분들은 이거 오늘 뭐가 또 이별을 구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뭔가 지금까지 해오던 만남에서 좀 이별이 되는 그런 날이 돼서 아마 이 돼지띠가 이 뱀날에 상중이 돌아서 아마 좀 헤어지는 그런 또 이혼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이별을 구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어떤 마음에 결정되는 그런 날이 온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띠별로 짓띠부터 돼지띠까지 띠별로 다로운 새도 부하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3일 화요일날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봉샘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누구에나 한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루하루 일진에 누군가 전국민 어느 곳에 계시던 LA나 또 그죠 샌프란시스코에 또 계시는 어떤 동포여러분 또 한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